다음은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입니다 이거를 어떤 교수님은 직접적 규범통계라고 부르게 되어 이 용어를 싫어하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처분적 명령이 명령 자체가 처분을 매개하지 않고 명령 자체가 처분성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명령에 근거한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 자체가 처분성을 갖고 있어서 집행행위 없이도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법률관계에 규율할 때 명령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범위에 관한 논쟁이 있어요 넓게 보는 거, 좁게 보는 거, 한 중간점으로 보는 거 이건 단순한 게 사항입니다 중요한 건 판례사안이에요 두밀봉교에 관한 조례, 보건복지부 고시 이게 변시에 출제가 됐죠 인정범위 이런 것들은 단순한 게 사항입니다 어디로 가도 상관없고 판례가 협의서를 취했냐, 중간서를 취했냐 논란은 좀 있지만 그럴 때는 판례를 그대로 답안지에 현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판례 그 자체를 적어주는 게 좋다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그 고시 자체가 직접 국민의 법률관계로 규율할 때 법률관계 대신 권리의무관계라고 써도 됩니다 고시 같은 경우도 보통 법규명령이 주로 문제가 되지만 이 고시도 나중에 보면 법률 보충제 행정규칙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고 그러면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구소송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 사실 이런 부분은 기본강의에서 굉장히 정치학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